반년 넘게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에 샀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금만 오르면 팔고 행보가 길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항 매물이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천장이 뚫려 버리니까 이 위로는 그냥 청정지대예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마지막 전선이 뚫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집필한 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이 10월에 이제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11월 되자마자 전고청을 돌파하고 정말 무섭게 상승 중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는 이틀 동안 거의 20%가 올랐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거의 매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9만 달러 근처까지 최고가의 영역을 넓힌 그런 뭐 진짜 불장의 시작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래 지금 이 반감기가 있는 해 4분기 자체가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강세로 나아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2016년 반감기에도 10월 11월 12월이 다 올랐고 2020년 반감기에도 10월 11월 12월이 다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10월이 상승으로 끝을 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에도 20% 이상 오르면서 그냥 과거 분위기를 그냥 그대로 타고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왜 비트코인이 4분기에 강하냐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래 위험자산 시장 자체가 4분기가 강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연말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원래 보통 대부분의 기관들이 3분기에 마감을 하거든요. 실적을 마감을 할 때 그때 대부분의 수익 실현이나 이런 걸 다 끝내요. 그리고 4분기부터 다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원래 4분기가 강한 것 플러스 연말이라는 조금 뭐 그런 시진적인 기대감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조합되면서 원래부터가 연말이 강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반감기가 반감기가 딱 발생하자마자 그 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보통 한 150일에서 180일 정도. 그러니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반감기 공급 감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반감기가 보통 한 해의 중간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지난 반감기는 5월이었고 이번 반감기는 4월이었죠. 그럼 그게 5,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딱 4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가 또 강한 거고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중요한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원래 대선 이유가 강합니다. 미국의 중요한 선거인 대선이 끝난 이후가 원래 강수예요. 그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반감기 해는 어떤 해냐? 바로 4년마다 무시니까 똑같겠죠?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런 대선이 있는 해 4분기다 보니까 4분기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래 우리가 옵토버라고 해서 10월이 가장 강한 달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11월이 더 강합니다. 평균적으로는 10월보다 11월의 평균 수익률이 2배 이상 높고요. 왜 그러냐? 10월이 이제 안 좋았던 시기 9월에서 좋아지는 시기로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옵토버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바톤터치를 하는 건 11월입니다. 그래서 11월이 정말 강한데 아까 대선 이유가 강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감기 해, 대선이 있는 해에는 10월보다 11월, 12월이 더 강해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20% 때 올랐는데 11월, 12월이 40% 때씩 올랐어요. 지금 이제 20% 때 올랐단 말이에요. 11월에 엄청나게 오른 것 같죠? 지난 사이클의 11월과 비교하면 아직도 반밖에 안 올랐고 심지어 12월은 그것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반감기 4분기가 엄청나게 강력하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 더 있죠. 바로 트럼프. 네, 트럼프가 원래 반암호화폐적인 세력이었는데 이번 선거운동 때부터 친암호화폐로 돌아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친암호화폐 정책 쪽으로 갈 것이다. 현행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반암호화폐 가깝거든요. 그럼 이 반암호화폐가 친암호화폐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이런 규제적, 정치적 혜택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초강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네, 완벽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오늘 이 영상을 찍는 10월 12일이죠? 기준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냐면 지난 2차 사이클과 3차 사이클의 평균적인 사이클 진행률과 그냥 거의 완전히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2차 사이클과 3차 사이클 때는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낮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승률은 점점 사이클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몸집이 거대해지니까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거워지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원래 지난 사이클들의 평균보다 상승률이 적어야 정상이란 거죠. 시가총액이 훨씬 크니까. 그런데 지난 사이클의 상승률과 똑같아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번 사이클이 강력한 슈퍼 사이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 주는 장면이죠. 비트코인이 사상 첫 8만 8천 달러 돌파의 배경과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비트코인의 전고점이 7만 3천 8백 달러 정도였잖아요. 거기를 돌파한 이후로 위에가 이제 저항 영역대가 아예 없는 그런 영역대라고 하는 게 이런 폭등의 원인이죠. 기존에는 이 위에 거의 반년 넘게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에 샀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금만 오르면 팔고 조금만 오르면 팔고 행보가 길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항 매물이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천장이 뚫려 버리니까 이 위로는 그냥 청정지대예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마지막 전선이 뚫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는 그냥 모두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 버튼을 누르려다가도 오르는 거 보면 그냥 며칠만 참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아무도 안 팔고 모두가 사기만 하는 그런 약간 광기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은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이거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보청 돌파한 이후에는 10만 달러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뭐 거의 두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10만 달러 더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10만 달러는 거의 무조건 보게 될 것 그러니까 여섯 자리 숫자죠? 를 무조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쯤이면은 아마 김치 프리미엄도 지금 약간 옆 프리미엄인데 전환돼서 1억 4천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면이 시장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실제로 나쁜 상황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더 싫어해요. 그럼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우자라고 할 수 있죠. 현재 같은 가격 흐름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어... 항상 급등 뒤에는 급락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빠르게 오른 만큼 그만큼 모두가 큰 이익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세가 멈출 때쯤이 되면은 이제 손해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들 조금씩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어... 내 이익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야지. 하면서 매도가 매수를 능가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오더라도 얼만큼 올지 모르죠. 그리고 조정이 와서 가격이 내린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싸다고 장담을 못하죠. 가격이 한참 더 오른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가격보다 비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은 확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에 내가 어느 가격을 딱 잡아서 살려고 하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후회하게 되고요. 기간을 두시고 여유있게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격 변동성이 극심할 때는 기간을 두고 하면은 좀 실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뭐 어느 날은 뭐 만 달러 올랐다. 어느 날은 또 만 달러 떨어졌다. 이러면은 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두 달 동안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두 달 동안 지금보다 한 50% 더 올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즌에는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달러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산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8만 8천 달러라고 하면은 8만 9천 달러가 돼도 사는 거고 9만 달러가 돼도 사는 거죠. 반대로 8만 7천 달러로 내려와도 사는 거고 8만 6천 달러로 내려와도 사는 거고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한 100등분 정도 하세요. 그 다음에 또는 나는 좀 빠르게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한 50등분 하세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한 1,000달러. 하나로는 뭐 10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움직일 때마다. 근데 같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사는 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죠. 위로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려오거나 할 때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하고 가격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은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두려움 없이 진입이 가능할 겁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강한가요? 아니요. 심리적인 측면도 강하지만 동시에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시점에 탁 하고 사버리면 내가 산 이후에 뭐 올라버리면 좋겠지만 반대로 내려버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준화시키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 가격대에 동시에 계속 평균 가격으로 진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인과 동시에 심리적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지금 당장의 랠리는 뭐 사실 어디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선 이후에 랠리가 끝나는 시점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점이다.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흔히 투자 시장에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 대선이라고 치면은 취임 전까지 사다가 취임하면 팔아라. 그러니까 선반영이 항상 되잖아요. 투자 시장은. 그 선반영이 됐던 게 이제 취임이 실제로 딱 해버리면은 이제 뉴스가 끝나버린 거죠. 좋은 호재가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조정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번 트럼프의 취임이 내년 1월 20일이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까지 한 세 달 정도는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랠리가. 물론 그 상승세라고 해서 그 세 달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빠르게 올랐으면은 뭐 급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앞으로의 1월 20일 정도까지의 두세 달간은 상승 방향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팔아야 할까요?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투자는 항상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때 팔았는데 생각보다 조정폭이 별로 안 커요. 뭐 한 번 5%, 10%? 그리고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내가 판 가격을 넘어버리면은 그대로 끝입니다. 제가 이 사이클은 내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사이클은 항상 중후반보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률이 더 가파라지는 포물선 상승 형태 다른 말로는 바나나라고 하죠. 그럼 바나나 존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내년 1월보다 내년 말이 되면 가격 상승이 보기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잠깐 내렸다가 좋은 시기에 다시 탑승이 가능한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들렀을 때 잠깐 내렸는데 못 타고 버스 떠나버린 거예요. 망해버렸죠? 고속도로에 혼자 남겨져서 그런 상황이 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에게는 뭐 이걸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반 프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는 항상 비트코인은 사이클 전체를 보면서 투자를 해라. 사이클 초반부에 분할 매도로 들어가고 사이클 후반부에 분할 매도로 들어가고 그 중간에 있는 조정이나 행보는 그냥 무시해라. 방관자가 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때 참고할 만한 주요 지표나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네, 뭐 주요 지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고점 지표들이 있죠. 뭐 NVIDIA라든지 SOPR이라든지 NUPL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차 모르시는 분들이 그거를 활용하기는 어렵고 또 어느 하나의 지표만으로 이게 결정이 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동시에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가장 확실한 지표는 인간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여기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시면 되겠고 이제 댓글들의 온통 찬양이 일색이다. 이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해 볼 수 있겠구나. 반대로 아직도 악플이 많다. 그럼 더 가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트럼프가 압승을 했고 트럼프 압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공화당이 상원은 거의 뭐 99% 네, 승리가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원에서도 승리가 90% 이상 목전에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화당의 상하원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완전히 싹쓸이죠. 미국에서는 레드 스윕이라고 하는 공화당이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권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원래 하려고 했던 정책이 거의 프리패스로 다 통과되지 않을까.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는 신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공약들이 다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예상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인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적 전략 비축물로서 삼겠다. 그래서 현재 2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가로서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도 팔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얻는 것도 팔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중요한 골짜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루믹스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비축법안을 발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법안은 뭐냐면 더 진보적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매입한다. 5년간 1년에 20만 개씩. 그리고 향후 20년간 팔지 않는다. 이거는 국가적 전략 비축물 이상의 수준이 되는 거죠. 이거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실질적으로 준비자산으로 삼는 그러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트럼프 재임기간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영향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말씀하신 파급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냥 간단해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는 상징적 효과를 생각해보세요. 어디 1개 기업 또는 어디 1개의 연금이 비트코인을 매입한 거랑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국가의 준비자산으로 삼는 거랑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얘기죠. 미국이 하게 되면 결국 어떤 나라들이 할까요?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일 악해서 그거를 선두주자로 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약속을 했죠. 미국이 비트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럼 정말 비트코인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국가들이 그 행렬에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 이거 조금만 늦으면 가져갈 비트코인이 없네? 그러면 수많은 국가들이 마치 불장의 개미들이 포모가 와서 미친 듯이 달려들듯이 불나방처럼 달려들듯이 수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 수 있겠죠. 그럼 그게 국가들이 달려든 걸로 끝나나요? 지금도 기업, 기관, 기금, 연금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훨씬 더 높이겠죠. 왜냐하면 조금 더 늦었다가는 가져갈 비트코인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바나무화폐 성향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친비트코인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정치계에서 비트코인이 주류로 편입이 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지 예전에는 다 그냥 도박적인 투기물로 봤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희소한 디지털 자산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의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있겠고 당연히 트럼프 주변의 참모진들도 그렇게 비트코인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친암호화폐적인 성향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트럼프의 생각도 바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데 결국은 돈과 표. 이번에 미국 전체 유권자 중에 20% 정도가 암호화폐 투자자였습니다. 그럼 유권자 5명 중에 1명이 암호화폐 투자자인데 당연히 거기서부터 표가 엄청나게 많이 오겠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3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산업, 이 정도 규모의 산업이면 로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마어마하죠. 그 자금이 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돈과 표가 있는 곳으로 정치인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개인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해지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전체 비트코인의 한 80% 이상을 개인이 가지고 있고 올해 도입된 현물 ETF도 여전히 80% 정도는 개인인데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개인들은 아마 점점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잃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자신들이 할당한 포트폴리오를 채울 때까지는 가격이 얼마인지 묻지 않고 사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은 가격이 좀 오르면 팔잖아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개인들이 가진 물량이 기관이나 기업 또는 국가들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은 공급이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94%가 이미 공급이 끝났습니다. 전체 2100만 개 중에. 그럼 나머지 6%, 한 120만 개 정도를 가지고 120년 동안 발행이 돼요. 그리고 그 공급량도 4년마다 계속 절반씩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사이클을 기점으로 거래소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이죠. 그 비트코인이 원래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점점 늘어나고 쌓여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을 기점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예요. 왜? 지금 올해부터 비트코인이 현물 ETF 편입되면서 정식으로 전통 금융권에 편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서서히 서서히 기업과 기관과 연금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죠. 그 다음 국가의 도입은 아직이죠. 어쨌든. 그 다음에 기업들의 도입도 아직이에요. 몇몇 선도적인 기업들만 사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점점 확대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할지 말지를 의결 안으로 정했죠. 물론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정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징적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점점점점점 국가와 기업과 기관과 기금과 연금의 진입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약 2000년대 초반 2000년 정도의 인터넷의 보급률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인터넷의 보급률이 2000년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무언가가 대중에게 퍼지는 흔히 말하는 채택의 S자 곡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얼리어댑터 수준에서 채택이 되다가 정식으로 보급이 되는 순간 급격하게 보급률이 증가하고 마지막에 소수의 끝까지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이런 S자 곡선을 띠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2000년의 인터넷 수준. 이 막 꺾어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치와 금융의 와 국가의 편입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대로 공급은 94%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적으로 이제부터 증가하는데 공급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물건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가격의 대폭등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도 이번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네 뭐 테슬라 자체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비트코인 만 개가량 갖고 있는 거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기업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기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나 암화폐 산업 자체에 그렇게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또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건 별로 없고 반대로 알트코인 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무섭게 오르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도지코인이거든요. 도지코인 정말 속으로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커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을 도지파더로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로 도지코인을 어떻게 보면 뒤에서 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진영의 MVP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도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혜택을 입어서 테슬라와 도지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의 엄청난 상승은 도지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지코인이 민코인이잖아요. 민코인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강아지코인. 다른 강아지코인들의 상승도 이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지가 민코인의 대장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시장은 대장이 가면 나머지가 그 뒤를 따라서 가요. 순환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강아지코인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 강아지코인들의 상승은 그 강아지코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얘네가 이제 너무 오르고 나면 그럼 다른 안오르는 코인들을 찾아보면 그럼 누구를 찾냐? 이제 고양이 코인을 찾아요. 그 개구리 코인을 찾고 그런 식으로 다른 민코인들이 오릅니다. 그럼 이제 민코인이 다 오르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민코인이 아닌 다른 알트코인들을 사람들이 찾아서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지코인의 이번 급등이 어쩌면 알트코인 시즌에 좀 더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추측을 조심스레 해볼 수 있죠. 앞으로 가상자산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네. 뭐 그거는 미래 갔다 와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가지는 무조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 그 다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산업이 점진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금융계에 이미 편입이 됐고 그 다음에 정치계에도 편입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편입을 하고 연금기금이 이미 사고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것에 걸쳐서 채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재 3조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산업은 지금보다 뭐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결국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 정점을 찍겠죠. 근데 그 정점 가격은 분명 트럼프로 인해서 더 펌핑되는 게 있을 겁니다. 원래 그냥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올랐을 가격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뭐 정확히 얼마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고 결국 내년 말에 사이클은 끝나고 모두가 이번에는 사이클 종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주변에서 절대 코인 투자 안 하실 것 같은 아주머니들도 아저씨들도 코인 얘기를 할 때쯤에 그때 또 사이클의 종류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코인은 끝났어. 이제 망했어. 하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다시 상승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이클을 열 것입니다. 현재 알트코인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이 가면 알트코인은 무조건 따라서 간다고 보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는 시점 자체가 엄연히 비트코인 시즌에 해당하고요.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기는 보통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내고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진짜 불장을 시작하기 하고 난 한 1개월에서 2개월 뒤 사이. 이 정도의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내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고점 영역대에서 완전히 멀어진 시점. 지금 같은 경우에 9만 달러 근처까지 왔으니까 전고점 영역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내려가서 전고점의 지지를 확인하고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이 정도 시점부터가 전고점 완전 돌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4년 11월 초 기준으로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이해를 하셔도 무단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망하게 보고 계신 알트코인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원래 최저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트렌드가 좋았던 코인들이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코인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알트코인 중에서 솔라나죠. 솔라나가 여전히 뭐 지금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뒤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약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살아났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뭐 전고점에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솔라나보다는 좀 트렌드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원래도 민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강력했거든요. 지금 도지코인의 주도와 함께 민코인이 여전히 또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모두 비트코인에 파생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을 따라갑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이 기본이 되고 알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의 추세 추종을 통해 조금 더 이득을 얻으려는 레버리지 포지션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신 뒤에 투자를 하셔야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코인을 따라잡는 건 위험한 건가요? 아니 뭐 그게 꼭 위험한 건 아닌데 알트코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사이클의 비트코인이 4월에 한 번 6만 4천 달러 정도를 찍고 11월에 6만 9천 달러를 찍으면서 쌍봉은 그러니까 더블탑의 형태를 띄었는데요. 도지코인은 첫 번째 탑에서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그냥 쭉 내려가 버렸어요. 두 번째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넘는 6만 9천 달러를 11월에 찍을 때도 못 올라갔어요. 그대로 사이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제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언제가 고점일지 또는 언제 사이클이 끝날지를 예측이 불가능해요. 반대로 이번 사이클의 또 하나의 트렌드인 솔라나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4월보다 오히려 11월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 3배 이상. 3, 4배 정도 올랐을 정도로 앞에 탑보단 뒤에 탑이 훨씬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측이 불가능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반드시 어느 하나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등산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은 뭐 윙코인도 사고 윙코인 중에서도 강아지코인도 사고 고양이코인도 사고 그 다음에 뭐 AI코인도 사고 그 다음에 실물기반 코인 RWA라고 하죠? 이런 코인도 사고 뭐 솔라나나 뭐 또는 바이낸스코인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 코인들 뭐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뭐 적게는 5개 많게는 20개 그 정도의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좀 사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코인들마다 어디가 고점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로 승부를 한다. 그래도 충분한 게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알트코인의 평균 수익률이 비트코인의 3배였습니다. 여기에는 다 사라진 코인들도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나갔던 코인들은 그냥 평균으로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알트코인은 평균으로 승부해도 충분하다.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알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 각 코인마다 고점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내가 산 가격 대비 어느 정도 그냥 목표가를 좀 정해두고 그 가격에 가까워질 때마다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로 정말 뭐 한방에 인생 역전하겠다. 하다가는 수익률이 역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는 가격이 오르면 그냥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라 하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작가님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계신가요? 네,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매입한 가격에서 3배 정도 잡으면 기본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 5배 정도? 요 정도 잡으면 뭐 3배에서 5배 사이. 요 정도가 뭐 충분한 수익률이지 않을까. 도직고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주 전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미 3배 이상 나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가 그럼 떨어질 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내가 산 가격 바로 위에서 그냥 미련 없이 파십시오. 그럼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또 다시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보너스의 개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투자를 하고 알트코인은 거기서 수익률을 더 뻥튀기 시켜줄 수 있는 요리로 치면 MSG 같은 그럼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요걸로 인생 바꾸려고 하다가는 인생 나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큰 변동성과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은 이 크리프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그 생태계 전체의 그냥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비트코인에 두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알트코인에 두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그 다음에 가치의 기준 그 다음에 인지도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의 차이 그동안 투자되었던 매입 비용 등등 모든 면에서 비트코인이 그냥 이 시장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주춧돌이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 가치의 근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하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변동성이 심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성장하면서 좋아질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결국은 기관들의 수요가 가장 중요한 건데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스테이킹 이자가 빠져있는 상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들의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원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불장을 찍은 이후에 그다음부터 서서히 달궈지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 이후 한두 달 지난 시점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요. 원래도 지난 사이클도 그랬어요. 지난 사이클도 지금 시점에서 이더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얘는 오히려 연말 넘어가서 1월, 2월 되면서부터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올랐죠. 아마 올해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띄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시점인가요?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 비트가 가면 이더가 비트보다 그렇게 못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나는 어떤 알트코인이 살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시가총액 스테이블코인 제외하고 알트코인 중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그냥 다 사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가님은 투자하실 때 어떤 기준을 삼고 계신가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다 똑같은 비율로 사는 겁니다. 알트코인 1위라고 하면 이더리움이겠죠? 2위라고 하면 BNB랑 솔라나 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를 그냥 같은 금액으로 10등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1억 있으면 천만 원씩 사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율은 이건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시가총액을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그 전체 10개 코인 중에 30%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더리움은 3천만 원씩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가총액에 근거해서 그 비중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하겠죠. 나는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하면 그냥 천만 원씩 10개를 사버리면 가장 쉽겠죠. 상승률을 보이는 알트코인을 분할 매수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 기준으로 비트코인 대비 한 4, 5배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이번에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그냥 3배가 오른다 하면 10배 이상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진한 패턴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작가님이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아 뭐 저는 특정 코인을 지목해서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번 사이클은 그냥 전반적으로 밈코인이 좀 강세일 것이다. 원래도 강세였는데 이번엔 지금 도지가 또 항목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밈코인 강세가 아마 이번 사이클 끝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지난 사이클의 경우 밈코인들이 조금 원래 비트코인이 끝까지 사이클 유지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정점을 짓고 떨어졌다. 비트코인보다 사이클이 좀 먼저 끝난다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밈코인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라. 여러 알트코인들을 골고루 담는 게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승부하는 게 가장 좋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분위 보면서 좀 팔아라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비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공격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비중을 50%는 가져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인 분이라면 비트코인 100%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알트코인도 분명히 비트코인 사이클의 편승에서 수익률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사이클을 믿는다면 알트코인도 함께 가져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적인 분이를 하더라도 한 20% 정도는 알트코인을 가져가면 괜찮겠죠. 비트맥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람마다 철학이 다른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근본적인 가치는 거의 비트코인에게만 있어요.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시장은 그것만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시장은 가치보다 사람의 심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국 심리를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투자자라는 가정하에서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심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결국 비트가 가면 알트는 간다. 비트코인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뭐 간단해요. 비트코인은 사이클이라고 하는 절대적 패턴성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미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도 써놨지만 한 번 반복됐고 두 번 반복됐고 세 번 반복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 반복되고 있는데 그 책을 쓴 1년도 더 전 시점에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적어놨죠.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이번 사이클의 진행 속도는 이전 두 개의 사이클의 평균과 현재 시점 기준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그 모든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은 자체적으로 거품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 원유,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함께 증가합니다. 금도 가격이 오르면 이제 채굴의 비용을 더 써도 아깝지 않죠? 채굴자가 채굴량을 늘립니다. 원유, 지금도 채굴비용 굉장히 싸요. 얘는 일부러 감산을 하고 있죠? 가격이 오르면 바로 공급량 늘려오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불장이 되면 부동산 개발 호황이 되잖아요. 그 다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오르면 바로 유상증자 때려버리죠. 모든 자산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함께 증가면서 스스로 거품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를 때 스스로 거품 제거를 못해요. 오히려 공급량이 절반이 되면서 거품을 더 키워버려요. 그 다음에 딱 10분마다 정해진 수량이 무조건 생산이 되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전혀 스스로 공급을 통제해서 수요에 맞게 공급량을 늘려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로 거품이 없습니다. 스스로 거품을 꺼트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품이 차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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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중력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될 때까지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거품이 맥시멈으로 껴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거품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반대로 엄청난 폭락이 오는 거죠. 이거를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공급과 수요 역학에 강력한 충격을 발생시키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3년 상승, 1년 거품 꺼지면서 대폭을 하 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변수는 무엇이 있나요? 네, 경기 침체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얘기가 쏙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 100%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어쨌든 4.1%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갑자기 또 4.4%, 4.5%로 가버리면 금세 또 경기 침체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여전히 내년에 터질 수 있는 폭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계속 유지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중립금리 한 3.5% 수준으로 내릴 줄 알았는데 한 4% 수준에서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유동성 확장을 어떻게 보면 중단시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비트코인에게는 악재로 적용할 수 있죠. 이러한 좀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100%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근 고조되는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트코인의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전쟁은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란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도 보셨겠지만 그 일이 발생한 그 시점에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조금만 지나면 영향을 거의 안 미칩니다. 이건 이미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 거고 비트코인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로 한 달만 지나도 그 발생한 시점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점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초기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후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비트코인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된 이후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었던 점도 있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출연해서 내년 상반기 기관 자금 유입을 예측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미 지금 기관 자금 유입이 굉장히 급증을 해서 대선을 전후로 해서 이미 2월, 3월 올해 비트코인 현물이테이프가 출시된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때죠. 그 시점에 유입량을 기관적으로 봤을 때는 능가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당시 기록했던 하루 최대 유입량도 경신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물이테이프로 2차 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내년이 되면 3차 붐, 4차 붐이 예상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블랙록조차도 아직 본인들의 추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이테이프가 없어요. 이게 지금 12월이나 내년 1, 2월 정도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기관들은 이런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실사를 거쳐야 되고 고객들에게 통보를 하고 SEC로부터 거래 가능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 기간이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현물이테이프가 올해 1월에 출시됐잖아요. 그럼 12개월이라 하더라도 내년 1월이죠. 그리고 18개월이라고 하면 내년 7월. 그러니까 아직 그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진짜 본격적인 유입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뭐 골드마삭스, 모거스틴리가 4억 달러, 2억 8천억 달러 이렇게 샀는데 얘네들이 굴리고 있는 자금이 4조 달러예요. 골드마삭스. 4조 달러 대비 4억 달러면 0.1%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0.1%도 아닌가요? 0.01%인가요? 그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 자금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지금까지 들어온 자금도 현물이테이프도 80% 이상이 개의입니다. 이란 점을 생각을 한다면 내년 시사 글간 끝나고 본격적으로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자신들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 시작할 때부터 3차분, 4차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금 ETF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시총이 낮아서 여전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이 금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ETF 쪽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미 비트코인 1위 ETF인 IBIT, 블랙록의 ETF죠. 가 금 ETF 2위인 IAU를 넘겼습니다. 시가총이가. 그 다음에 금 1위 ETF인 GLD의 한 절반 수준까지 왔는데 올해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10개월 동안 과거 금 ETF가 출시되었을 때 5년치의 유익량을 능가했습니다. 아마 올해 말까지 하면 거의 6년치 유익량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몰려들고 있는 데다가 이게 아직 시작도 않은 거예요. 내년에 실사기간 끝나고 나면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자산 시장 대비 여전히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할당량은 0.1%가 최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통 기관들은 1에서 3% 정도 포트폴리오 할당을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 할당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자금이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금 ETF는 안전자산의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금 ETF로부터의 이전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 금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은 금과도 주식과도 채권과도 이 가격 움직임의 상관관계가 낮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산클래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블랙록의 CEO인 레리핑크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새로운 자산클래스로서 비트코인이 딱 생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다른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추가하면 변동성은 줄어들면서 수익률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이런 자산이 생기면 넣어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딱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른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새로운 자산.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있던 돈도 일부가 비트코인을 이동하고 주식에 있던 돈도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상품 자산에 있던 돈도 일부가 비트코인을 이동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에 있던 돈도 일부가 비트코인을 이동하고 그 다음에 예금 적금 시장에 있던 머니마켓에 있던 자금도 일부가 비트코인을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모든 자산클래스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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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이동할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0.1% 수준에 불과한 이 비트코인의 전체 자산시장 대비 비중이 향후 20, 30년 내에 저는 5%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낮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자산의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식과는 무엇이 다르냐. 주식은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현금 흐름이 자산의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냥 오로지 구매력 저장 수단 하나뿐이에요. 금이랑 똑같죠. 그래서 일단 주식과 다르죠. 그러면 금과 비교하면 둘 다 구매력 저장 수단이니까 통화에 대한 해치 수단이니까 똑같겠네? 그런데 금은 물리적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이로 인해 또 특성이 달라져버리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그런데 비트코인의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게 구매력 저장 수단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특성이 달라버리고 모든 자산들과 특성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 독특한 유니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의 상관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 아파트 한 채와 비슷한 가치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이 점점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웬만한 지방에 빌라 가격은 넘어가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번 사이클 내에 서울의 빌라 가격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사이클이 되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을 넘어갈 거고 그 다음 사이클이 되면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도 넘어갈 거고 그 다음 사이클이 되면 웬만한 빌딩 가격도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허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이클, 다음 사이클, 다음 사이클을 한번 보세요. 그게 현실화되어 갈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은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저도 사실 비트코인 투자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걸로 은퇴한 거나 다름이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주변에서도 제가 바로 어제도 들었는데 이미 그 회사를 관둬도 되는 자산이 모였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표는 굳이 안 내고 있는데 이미 실질적으로 사표 내도 전혀 상관없는 그게 바로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극소수의 얘기였고 앞으로는 이게 대중화될 겁니다. 비트코인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는 은퇴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많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 한계를 잘 지켜나간다면 또는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사이클 투자를 해나간다면 비트코인 계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은퇴의 시기는 앞당겨지겠죠. 은퇴를 위해 필요한 최소 비트코인 계수를 알려주신다면요? 그거는 본인이 은퇴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뭐 20년 후라면 저는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무려 1년 가까이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